한글자막 by 한효정 그의 인품을 나타낸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분의 인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아침에 그리고 지난 한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얼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얼굴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 정신과 영혼이 모양, 꼴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얼, 꼴에서 왔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얼굴에 구멍이 있잖아요 눈, 코, 귀, 입, 코도 있죠 이 구멍들이 얼, 정신과 영혼이 들락날락거리는 굴이다 그래서 얼, 굴에서 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얼굴은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생생한 기호 생생한 신호로서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지내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얼, 꼴이란 말이 참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 얼굴 보면서 무슨 말을 할지 또 설교는 얼마나 길게 할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대니얼 맥리라는 사람이 얼굴이란 책을 썼는데요 관상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그 얼굴에서 사람이 조합해 낼 수 있는 얼굴의 표정이 약 6천 개에서 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상담하면서 사람들의 신경과 근육의 얼굴 표정의 변화를 쭉 살펴보니까 우는 게 우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우는 게 아닌 다양한 표정들이 6천 개에서 만 개나 된다는 겁니다 얼굴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에 높은 뜻 땡땡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덕소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땡땡 목사님이십니다 누구라고 꼭 집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람을 뽑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혹시 그 교회 가실 일이 있거든 사진과 면제 뽑을 때 사진과 이력서에 붙은 얼굴이 다르면 절대 뽑지 않는답니다 그런 여러분 이력서에 특히 그 교회에 이력서를 낼 때는 뽀샷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희 교회에서 주일 날 모이고 행사를 마쳤는데요 진행팀에서 선물을 줬습니다 왼쪽은 부모님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의 몇 달은 쓸 수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좋은 거거든요 그걸 줬을 때 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저러다가 교인 하나 나가겠다 싶은 마음 드니까 빨리 선물을 바꿨습니다 농심에서 나와 있는 오징어 땡땡을 선물했어요 그럴 때이면 저렇게 표정이 바뀝니다 불과 2, 3초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닐 맥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수시로 표정이 변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특정인의 얼굴을 보이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요즘에 딥페이크 때문에 얼굴 노출한 게 참 조심스럽지만 본인의 동의를 구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쌍샘자연교회의 단임 목사 백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쌍샘자연교회를 갈 때마다 그 건물도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다워서 사진을 참 많이 찍지만 특별히 이 목사님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본인도 찍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요 계속 얼굴을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 얼굴은 저분이 걸어온 삶이에요 그리고 사역의 발걸음이고 그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대로고 특별히 그분이 입을 통해 발화했던 모든 말들이 저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챗GPT 4.0을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인 예레미야 1장에서 20장까지 나타난 예레미야의 주요 발화 내용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챗GPT한테 입력해 주고 네가 한번 얼굴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니?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만들어낸 표정 아니 AI가 성경 속 예레미야의 발화 내용을 통해서 그리는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화가가 그린 예레미야의 얼굴은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1630년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타가 24살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저 장면은 예레미야 20장 넘어서서 마지막 유다 왕조가 멸망하는 불타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짓는 사진 아니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표정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예언자 같은 건 관심도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전부터 구별하셨다 네 엄마 배 속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답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핑계일 뿐이지만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 예레미야 입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내가 너 입에 나의 말을 맡길 테니 너는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메시지를 맡기더라도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른받았으면 각별한 은총을 입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인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무릎을 꿇고 봤든지 감사한 마음을 봤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듣기 싫다며 입 닥치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조차도 계속 그따위 듣기 싫은 말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심지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바스올, 성전 책임자인 바스올이 매를 때리고 착구에 채워서 또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별한 은총을 받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예언자의 삶일까요? 예레미야는 속상합니다 사방에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매국노라고 분위기 깨는 말만 하고 다닌다고 국가 정세도 참 엉망진창입니다 시드기아 친애국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바벨론에 그 향한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사진은 불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레미야의 시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인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꼬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파하므로 이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고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권유하다 그리고 이겼다란 말은 참 완곡하게 부드럽게 점잖게 권역한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1999년 처음으로 구매했던 책이 아보람 요수와 헤셀이 쓴 지금은 절판되었습니다마는 종로수석에 나온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필 그때가 중간고사였는데 저 책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인상적이어서 저 책을 보니라 시험은 제대로 부지를 못했습니다 저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권유하셨다라는 히브리어 파타흐라는 말은 권유하다 요청하다라고 완곡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꼬득이다 유혹하다라는 말이 강합니다 두 번째 나와있는 이겼다라는 말은 하사크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와일러고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리미야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달달하게 나를 꼬득이셨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매곡놀하고 반역자라고 공격해됩니다 돌을 맞고 죽을 고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이게 부른받은 예언자 예리미야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예언자의 비극은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절망과 심판을 말하는 메시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민족과 동족을 바라보는 천재의 마음은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예언자의 비극 첫 번째는 내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자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하나의 말씀인데 심판이든 축복이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 장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의 경우를 압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 예언대로 분명히 네 눈에가 멸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시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래? 나 이럴 줄 알았다고요 나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길래 내가 부끄럽고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은 더 괜히 치아야 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언자의 비극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도 비극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소 헷셀은 이렇게 예언자의 삶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유인과 강제 호소와 억지 매력과 억압을 함께 느낀다 그는 자발적인 동조와 강요된 굴복 둘을 함께 의식한다 예언자의 한 가슴에는 하나님의 정념이 있고 다른 편에는 예언자를 막무가내로 몰아가는 무지한적인 신의 힘이 있다 나 이렇게 안 살래 나 이렇게 안 살래 하나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말씀을 전한데도 사람들이 들여먹지 않는다면 나 이거 하지 않을래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예림이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영화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당한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말이 이루어져도 늘 어긋나게만 하는 내 삶의 자리는 나를 힘들게 몰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꼬드김 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신학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다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교회 음악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학교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신학교에 앉아있는 교수님들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역 공부하다가 그 말씀이 너무 깊고 오묘하고 달콤해서 그 말씀 앞에 무너져서 내 모든 것을 말씀 연구하는 데 오겠다고 그렇게 설득당하고 꼬드김 당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저 표정 짓고 살아야 됩니까? 제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멘토니스쿨도 하고 학교에서 이것저것 하니까 아니 현장 잘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계시는데 학교인 사람이 뭘 알겠어? 그래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삶과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신돈 1학년 때 제일 먼저 오랑교회를 갔습니다 택시 기사도 못 찾는 산층 상가교회였습니다 거기서 1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2년 차에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사례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달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최선이냐고 최선입니다 다시 기도하는데 그게 최선이냐고 그래서 제가 땅 한 평을 20년 전에 430만 원이었습니다 땅 한 평을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헌금했습니다 퇴직금 교회에서 안수받고 목회를 잘 배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10년 퇴직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감사한 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냐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오늘 마가복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저에게 백배의 복을 주셨어요 방 한 큰 없던 저에게요 그래서 방도 주시고 집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굴 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밖에 식당 가면 다들 비해 봐 발 좀 먹고 가라고 어머니처럼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먹여주시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저렇게 꼬들림 당하는 우리 멘토 교수님들 뭔가 의미인 일을 하자고 하면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 형제들이 백 명이 넘습니다 자매들이 백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하나님께 꼬들김 당한 사람들이고 설득 당한 사람들입니다 기왕이면 완전히 당하십시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백보로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는 쑥 빠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만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되는 아버지 하나님이 백배의 어머니, 형제, 자매, 전토, 자식 영적의 자식들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마무리한 날 교회에서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거창하게 송별회를 해주는데 그 카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편과 아빠를 저에게 빼앗겨 주시는 가족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저에게 교회는 전부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감정과 내 계산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같은 예련자를 넘어서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른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백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청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설득당한 자리에 이 꼬들김당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